밤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할 게 라는 말을 넣어야겠죠? 뒤에 to do를 넣으면 됩니다. There is nothing to do. There is nothing to do.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언제? 밤에. at night. at night. 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re is nothing to do at night. There is nothing to do at night. 라고 말해보세요.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night activity 밤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아예 거의 없는 경우가 있죠? 일찌감치 문을 닫고 가게든 술집이든 식당이든 일찌감치 문을 닫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There is nothing to do here at night. 여기서 할 게 밤에는 아무것도 없네? There is nothing to do here at nigh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